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목사 안수자를 위한 111년차 성결인 대회를 열고 목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섬기는 목회의 길을 다짐하는 138명의 목회자가 탄생했습니다. 최근 남미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불안으로 난민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가 에콰도르로 유입되면서 난민들의 피난처가 됐던 에콰도르마저도 난민 증가로 인한 일자리 문제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대학교가 동성애 옹호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학내 갈등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아닌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부터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우리나라도 단계적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거주어주신 자연이고 다세리라 명하신 일인인 만큼 선한 청직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1년차 성결인 대회를 열고 138명의 목회자에게 안수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에 안수식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토를 닮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진행된 110년차 성결인 대회에 막이 오르고 138명의 신입 목회자들의 안수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안수식의 참여만으로도 감사를 고백하는 박중근 목사는 안수식을 얼마두지 않은 지난 1월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로 저하된 체력을 이끌고 2박 3일 목회자 수련회까지 모두 참석한 박 목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토를 본받아 그곳을 향해 사역하는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다음 주문을 앓고 있는데 다른 그 어느 누구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보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같은 또한 세상의 이웃 같은 이웃이 되고 싶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습관이 이룬 승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상범 총회장은 가장 귀한 습관이 기도의 습관임을 강조하며 기도로 사명 앞에 무릎을 꿇어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안수식에서는 기성의 형제교단인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에서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선포한 138명의 신입 목휘자들의 행보에 참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뉴스 김모린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교인 간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들여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곽도희 전 총회장은 기독교는 정죄가 아닌 속죄와 자유를 주는 종교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보금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화해중재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2012년 이후 약 129건의 연계조정 신청을 받아 약 22%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후보 당시 현 문재인 대통령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표시제 강화에 관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 YWCA 연합회를 비롯한 GMO 표시제 시민청원단이 GMO 완전 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청원단 소속 한국 YWCA 연합회는 GMO는 인체의 유해 유무와 환경, 특허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천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GMO 표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YWCA는 오는 6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GMO 표시제 도입 여부 청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갈데없는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난미 국가들 중에는 바로 에콰도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난민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결에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에콰도르 이진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콰도르가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에콰도르에 입국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2 정도는 다시 페루나 칠레, 아레인티나로 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보다는 경제적으로 활발한 이들 나라들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난민들의 유익으로 인해 에콰도르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동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 에콰도르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의 젊은 엘리트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슈퍼마켓이나 경비원 등에 채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로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변호사, 의사 등 고급 인력들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 사람들은 이 난민들의 유입에 대해 점점 반감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독 에콰도르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에콰도르, 독립될 때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세 나라로 분리되었는데요. 그래서 에콰도르 국민들은 베네수엘라를 형제국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드로 정권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난민들에게 유화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에콰도르 국민들 가운데는 일자리 문제나 여타의 문제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정교가 카톨릭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곳 카톨릭 교회에서는 난민자들에 대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열쇠인 개신교 교회들은 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으며 교회를 찾아오는 크리스연들을 위해서 먹을 법과 며칠간 머무를 수 있는 것에 도와주는 정도의 차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에콰도르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인해 베네수엘라 난민들에 대해 반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난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해주는 사회적 결혼이 형성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문제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돕고 기도하겠습니다. 성 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가 교내 페미니즘 강연주체 학생을 징계 조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대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징계의 부당함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지켜볼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한동대학교 사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번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동대가 기독교를 권학 이념으로 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미등록 학술 동아리 들꽃이라는 데서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자체가 학교의 권학 이념과 맞지 않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강연을 강의했죠. 결국 그래서 그 강연을 주최한 학생 중에 한 명을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죠. 이 점에 대해서 대학은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권학 이념에 반하는 그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해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학생은 이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고 이제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에 대한 징계가 나오면서 찬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측 입장은 학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잘 학측을 준수한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강연 내용을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데 그 강연 내용은 뭐냐면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성이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급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강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다자연애를 또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두 명과 남자와 같이 살고 동거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꼭 일부 일처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 명과 동거할 수도 있고 여러 명과 연애할 수도 있다. 이 여러 명 중에는 이성도 있지만 동성애도 포함된다. 이래서 이제 한동대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강연 내용인 것을 알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해서 결국 무기정학 처분도 내렸고 그 주최한 교수에 대해서는 재임용 거부를 해서 결국 해임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지금 한동대 사태가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측 주장은 학교에서는 헌법에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서 결국은 징계를 했다는 것이고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헌법에 양심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는데 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자율성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학교가 무제한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학생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결국 권학이념에 반해서 처벌이 되고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이나 또 교수의 해임 처분은 너무 징계 수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학생 측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인권위 개입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인권위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국가인권위법에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차별금지죠, 말하자면.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동성애도 다 성적 취향이죠. 다자연에도 성적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는 한동대 측에서는 결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를 옹호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러지만 이 학교 측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이게 인권 침해이 아니냐. 제명 처분한 게 또 인권 침해이 아니냐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것은 공공선이라든지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죠. 동성애라든지 다자연애라든지 성적 자격권점에 대해서 성을 상품화시켜서 상품할 수도 있다. 이것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 조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동대 측에서는. 그런데 인권위 조사에 대해서 지금 학생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부 진보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기는 입장이고요. 한동대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인권에 대한 문제냐. 맞습니다. 이래서 또 이걸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군요. 이 일이 벌어진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또 학생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한동대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표현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동서괴가 뭐가 나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데자보를 붙이고 있고 데자보를 붙이면 또 데자보를 학교에서 철거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강연이 자칫 학내 전체의 갈등으로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동성애라는 것이 과연 이게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냐. 기독교계에서는 왜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일부 진보단체나 페미니즘 그쪽에서는 왜 결국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차별을 하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이게 일반인한테 가장 강력하게 결국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아주 후천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것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쌍둥이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만약에 선천적이라면 쌍둥이가 서로 동성애가 될 확률이 높아야 되죠. 그런데 쌍둥이나 일반 형제들을 조사해보면 동성애자의 서로 따라가는 확률이 비슷합니다. 또 동성애자는 출산을 못하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도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후천적으로 중독성이 강해서 금방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자한테 자기 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선천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찾아 원래의 성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권 보장이다는 것이 일반인의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진리는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라는 부분에 의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지만 또 포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분들을 또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것들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한동대 사건의 경우에는 성폐미니즘에 대한 성노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강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주최한 학생들이나 거기에 옹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징계 절차례에 의해서 막 무기정악을 하고 주최한 교수에 대해서 임용 거부해서 결국 해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학교의 권하기념에 따라라 이렇게 강요하고 아니면 결국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처벌만은 능사가 아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한동대에서 자체 내에서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론적인 부분을 좀 짚어본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도 진리는 진리인데요. 하지만 이제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교묘하게 공격하고 한동대 사태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학내 분열이 일어나고 또 이간지시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젊은이들과 또 교수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다투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담대하라 하신 것처럼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적극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늘 안타까움과 더불하게 됩니다. 그렇죠. 학교의 입장에서는 물론 학교에는 기독교 권한 기념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에 의해서 동성애를 명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쉬운 징계 방법에 징계 절차만 따를 것은 아니고요. 또 학생 입장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어차피 간통죄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성애는 간통죄 폐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만약에 인정이 되어서 합법화가 된다든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고등학생들한테도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해버리면 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이 큰 뇌관처럼 돼서 폭발적으로 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국가발전에 큰 저해도 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원한다면 원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갈 수 있죠. 기독교 대학이 아닌데도 갈 수 있고 또 일단 한동대에 입학을 했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도 물론 학교 주인 중에 한 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 중에 한 축이라고 해서 아주 무한하고 무절저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한되고 책임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도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문제가 일어난 후에 그것들을 대책을 세우고 또 분분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예방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이것들을 입학할 당시부터 예방 교육하고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또 경건 훈련을 시켜가면 단순히 그냥 권학 이념이니까 따라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과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다오 단순히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 희망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무 심기 좋은 계절입니다. 식목일이 이제 휴일은 아니지만 식목일 기념으로 화분 하나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채널 버거진 굿대회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